징기스칸 징기스칸 이 뒤에 있는게 이제 징기스칸에 몽고 기병이 와서 더 파괴했던 흔적들 이라고 할 수 있군요 이 뒤에는 마누숫자의 무덤이 있는데 이슬람시우사가 무덤을 한거고 이슬람시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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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쪽 Prem 왼쪽 이슬람시우사 이슬람시우사 감사합니다 중국어, 일본어 한국어, 한국어 한국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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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